안녕하세요. 오늘의 일본 레시피 알려드려요. 간단하게 뚝딱 만드는 오이 무침 레시피. 먹을 때까지 물이 생기지 않아 깔끔하고 맛있어요. 바로 시작! 오이 2개, 양파 반개,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진간장 1스푼, 식초 4스푼, 통깨 1스푼과 설탕 1스푼을 준비해주세요. 오이의 껍질은 골퉁골퉁한 부분과 두꺼운 부분만 조금만 벗겨주시면 깔끔해요. 얼마 전까진 오이를 어슷썰기로 썰었는데 아는 요리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연필깎이 썰기로 썰었더니 물도 덜 나오고 아삭아삭하고 좋았어요. 해보세요. 추천드려요. 붉은 소금 1스푼을 넣고 10분간 절여주면 간이 베이고 물기도 빠져요. 그동안 양파 반개를 송송 썰어 넣어주세요. 진간장 1스푼, 매실액기스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통깨 1스푼, 식초 4스푼을 넣어주고 마무리로 설탕 1스푼을 넣어주고 어무려주세요. 먹기 좋게 그릇에 옮겨 담아주면 간단하고 밥도둑인 오이 무침 완성이에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2분의 decide. 2분의 decide. 4분의 decide. 2분의 decide. 어떻게 되어주고 oluyor. 2분의 decide. 3분의 decide. 1분의 decide. 3분의 decide. 2분의 dec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